backdrop 점점 더 미끄러워 어이구 가자 선생님 오셨다 응? 선생님 오셨다 너 이제 병원가야 돼 이거 봐봐 여기 등 좀 아이고 우리 애기 땜빵 생겼어요 아팠어요 무서웠어? 괜찮아 이제? 저 가방 싫어 가방 치워줄게 이 가방에만 들어가서 맨날 끌려가 치워줄게 애기 고생했어 아휴 삐졌어 아이고 아까 바르고 와서 조금 이따가 발라줄거고 그랬나? 땜빵이 어휴 귀여운 동이예요 의료동이 병원에 가서 잉 했지 거기 어휴 아이고 그래 쪄요 태용아 아 뭐래? 핸드폰 안나세요? 귀여워 어휴 하한 Morning 네 모모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